오 핫토리 한조 얘가 왜 전설의 닌자일까 진짜 실존 인물일 거잖아 얘는 그쵸 여기 나오는 애들 거의 다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쵸 늦게까지 일어나서 늦게까지 방송하겠죠 아 방송하자구요 주군의 본부로 돌아왔다 아 찾아왔다 겨우 도쿠가와의 군세도 정비되어 이제 도키치로와의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이야 내 주군은 그대의 조력을 기뻐하셨고 참전을 강하게 바라고 계시다 그러나 전쟁을 하러 가기 전 어떤 분을 찾아가길 바란다 매우 잘 알려진 다도의 대가 샌노 리큐님이다 정치에 능하고 그 도키치로에게도 직원할 정도의 담력을 가졌다고 하더군 분명 그대의 힘이 될 것이다 음 하긴 역사는 역사는 아 오글거려서 마무리 이 문장을 마무리 못하겠어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것 다 합시다 노비평야 중앙에선 고마키산성은 오다 노부나가가 세운 성인데 민호 공략 후에는 버려졌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키치로와의 전투에 대비해 선수를 치고 그 패성을 요새로 개수해 본진에 두었다 대신쇼 12년 도키치로는 요괴를 중심으로 하는 군세를 이끌고 오사카성에서 출진 야 무슨 역사처럼 써놨네 도키치로는 요괴를 중심으로 하는 군세를 이끌고 오사카성에서 출진 천하통일을 위한 최후의 장벽인 도쿠가와 세력을 괴멸시키고자 오아리로 향했다 고마키 나가쿠테 지역에 펼쳐진 양군세는 지금 당장 전쟁의 불씨를 지필요하고 있었다 두둥탕 아 다도의 대가인가 봐 얘가 눈썹 이쁘게 정리했네 나 중간에 한국인 위처3 주인공 아니다 위처3 캐릭터 이렇게 고양이 일본인 아디 왜 이렇게 마셔? 뜨겁겠다 으아아 으으으하악! 들어! 어허 얼굴에 텄어 아 저 차 뱉은 여자 나 어디서 많이 봤어 용가같이 해서 물장사 할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와 고래다 우와 야 너무 포스 있다 하고 많은 동물 중에 고래가 붙었네 덴쇼 12년 음력 8월 아 엥 10월 죄송합니다 하아 헐 시작한의 치료가 뭐냐 이제 깨 도둑때 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거부하는거야 조넷 죽는奴には何もやらな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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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내 생각에 이러고 각성할 것 같은데 요리한테 먹혀가지고 걔랑 이제 싸우는 게 진짜겠지 뭐고 다 먹었죠 말도 안 되네 오케이 꼭! 팔 잘라! 아 죽였어야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영석을 딱 지워가지고 막 2차 변신하는 거 아니야? 죽은 척하는 거 같은데 봐 지금 죽은 척하고 있어 필사적으로 찔러라 이제 안 돼! 안 된다고! 으악! 이거 봐 이거 봐 이것이 나왔다고 잠시만요 꿈의 대가 잠시만요 획득한 무공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장하다! 도키치로의 본진을 급습하여 그를 쓰러뜨리다니 이건 너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이에야스도 한조도 기뻐하겠군 전장에 있는 자들은 도키치로의 패배를 모른 채 여전히 격하게 싸우고 있다 도쿠가와의 본진으로 돌아가 덴카이에게 보고하도록 하자 이거 행세가 이상하군 묘한 기척도 느껴져 도키치로는 쓰러졌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넌 서둘러 도쿠가와의 본진으로 돌아가라 몸 조심해라 도쿠가와 세력의 신전으로 전황이 교착하는 와중 도키치로는 옛 친구의 급습을 맞아 쓰러졌다 그런데 도쿠치로의 시체에 붉은 눈의 남자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리고 전장에 전황기가 찾아왔다 난 진짜 갑판은 귀엽게 만드는 듯 징그럽게 만드는 듯 다 별로야 헐 헐 헐 헐 헐 헐 안녕하세요 조제비 재빨라서 짜증나는데